오늘은 시력증진과 항암치료에 적용되는 흰제비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흰제비꽃은 상과들에서 자생하고 양지 및 반음지에서 잘 서식합니다. 개화기는 3, 2월에 걸쳐 장기간 피게 되고 어린순을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묻혀 먹거나 된장국에 끓여 먹기도 합니다. 또한 건조시켜 묵나물로 먹기도 하며 뿌리를 포함 모든 전초를 약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철 어느 때든 채취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 방그늘에서 2-3일 정도 말려 쓰시면 됩니다. 성미는 맵고 쓰면서 찬편으로 특별히 유해독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 식물체 전체는 해독과 소염작용으로 종독과 수종 등의 독성을 없애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자생하는 제비꽃은 60여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흰제비꽃과 알록제비꽃의 약성이 제일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흰제비꽃의 암세포 사멸작용이 매우 뛰어남이 밝혀져 종양치료에 많이 쓰입니다. 특히 급성백혈병 백혈구 억제작용이 나타났는데 크게는 그 약효가 75%까지 이른다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급성백혈병은 백혈구가 무한히 증식하게 되고 극도로 약화시키는 악성혈액종양을 뜻합니다. 백혈병에는 흰제비꽃이나 알록제비꽃을 꾸준히 다려드시면서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면 완치를 할 수 있고 단단한 고형암을 없애는데도 상당한 치료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각종 항암치료에는 제비꽃 온포기를 그늘에 말려 10에서 20g의 대추 한 줌 정도 넣고 물에 달이시면 중화가 되면서 쓴맛을 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음용은 하루 3회씩 나누어 마시면 되고 당뇨가 있으신 분은 식사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흰제비꽃은 차가운 성질이 강해서 체질에 잘 안 맞으면 오히려 해로움이 따르게 되니 냉증이 있거나 저혈압이 있으신 분은 주의해서 쓰셔야 합니다. 다음 옛고서에서 흰제비꽃은 륜을 밝게 하는 명목의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시력을 향상시켜 본인이 볼 수 있는 글자보다 더 작은 글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용을 중도에 멈추게 되면 시력이 바로 저하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적정량에 맞추어 섭취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입증한 충북대학교 연구발표에서 흰제비꽃은 약용식물 중에서 58%의 높은 안구수정체 알도스홄원효소 억제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당뇨로 인한 당뇨막막 손상과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을 개선시키고 더 나아가 시력의 도둑이라고 불리우는 농내장과 황반변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흰제비꽃은 눈의 모세혈관 확장으로 염증성 결막염과 안구건조증, 눈인자 위에 핏발이 서면서 퉁퉁 부어오르는 부종을 진정시키게 됩니다. 인체 임상시험을 통해서는 눈이 붉게 충혈되거나 백태가 끼는 것에 치료효과가 있었는데 이때 말린 전초 10g을 푹 다려서 먹으면 됩니다. 그 밖에 전신이 붙는 환자에게는 1회 30에서 40g을 다려서 내복시키니 증상이 크게 호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식물증으로 분류가 되어 차로 다려 마시면 혈관 건강을 이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폐결액과 피 섞인 가래, 편도염, 후두염, 만성기관지염에는 흰제비꽃과 폐물을 건조시킨 다음 각각 15g을 진하게 다려 하루 3회씩 마시면 됩니다. 간염과 황달에는 말린 것 20에서 30g, 날것은 50g을 다려서 마시면 되고 민들레와 산재로 배앞에 쓰기도 합니다. 불면증에는 흰제비꽃 온폭이 15g과 석창포 5g을 1회분으로 다려서 하루 2, 3회씩 3, 5일간 복용하면 됩니다. 변비가 심하신 분은 흰제비꽃만 단방으로 사용하면 되고 이때는 건조한 뿌리 5, 8g을 다려 잠들기 전에 다려 마시면 됩니다. 완선에는 잎이나 줄기로 소금을 조금 넣고 짓지어서 환부에 붙이면 곧잘 낫게 됩니다. 그 밖에 술을 담그실 때는 전초를 깨끗이 씻은 다음 통째로 담그면 되고 때론 꽃만 채취해 담그셔도 됩니다. 담금주는 음미증과 강정 부종 등을 치료할 수가 있고 정혈작용이 있어 부족한 피를 보충하며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흰제비꽃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 체질에 따라 위장기능 저하로 설사나 복통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약하고 체질이 허한 사람, 냉증이 있는 사람은 복용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